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늬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멈춰진 시간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형의 애설을 두 번이나 속여서 형의 분노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길을 홀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든 고향과 부모님 가정을 떠나서 동행자도 도와줄 사람도 그 누구도 없는 아주 철양하고 외로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자 야곱은 피곤한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루스 광야에서 모래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고 또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정말 철양함과 서러움 속에서 그리고 형의 애설을 속이고 쫓기는 그런 불안감과 죄책감 등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벼랑 끝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베델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도 야곱이 누렸던 전무후무한 베델의 응답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형 애설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 가운데 루스 광야에서 야곱은 밤을 지새게 됩니다 이 밤은 그냥 평범한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밤이 아니라 야곱의 생일을 뒤바꾸는 보좌와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과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특별한 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멈춤의 시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배 속에서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확실한 언약으로 보장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체질적으로 아마 제 추측에는 어머니 리브가 쪽의 유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철저하게 보금체질 보금 누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니 쪽의 영적 역량이 컸겠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보장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쓴 거죠 물론 영적인 축복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인도와 흐름보다 앞서는 것은 분명히 과욕이고 불신앙이고 자기 방법입니다 굳이 형 애설을 두 번이나 속이지 않아도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건데 결국 축복이 다 자기 것이 될 건데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시간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죠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인본주의와 불신앙들 자기 열심과 자기 목표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겪었던 그 밤의 시간이 야곱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베델에서 야곱이 가졌던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래와 돌밖에 없는 황량한 루스 광야에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언제쯤 다시 고향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건지 그 어떤 것 하나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예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중요한 멈춤의 시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야곱에게 지금 보좌와 통화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5절에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야곱의 평생 성취될 언약까지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말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문제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지만은 그거는 내 기준입니다 그거는 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찾을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오늘 베데레에서 야곱이 누린 멈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거의 24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요 우리의 뇌는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활동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불신함과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상태와 모든 것이 다운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흐름입니다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장거리 운전을 쭉 하다가 네비를 잘못 보거나 아니면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지금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멈춰야죠 바로 멈추고 주소와 방향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새롭게 설정을 해서 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로부터 벗어나기를 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공격을 합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혼란시키는 거죠 그게 사단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멈추는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나름대로 강단과 기도수첩 말씀 붙잡고 3원을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점심이나 오후쯤 되면 여러 가지 일과 상황들로 인해서 사건과 문제로 인해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붙잡았던 말씀과 언약을 자연스럽게 놓치게 됩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작은 문제 사건 하나 때문에 아침에 분명히 붙잡았는데 놓쳐버리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중간 정도에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말씀을 확인하는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중요한 일 앞에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내 감정대로 뭔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장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멈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야곱이 누린 베델의 밤처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중요한 언약이 붙잡혀지고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시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무후무한 시간입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외로이 그 누구의 도움이나 보살핌 없이 외로운 광략길 그것도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약 600km라는 엄청난 먼 길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베델에서 그날 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며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베델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란과 외삼촌 집이 야곱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도움처가 될 거라고 그것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는데 베델에서 그날 밤에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구나 바로 인마누엘과 하나님의 나라 24를 깨닫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에 나오는 기둥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단순히 세워놓은 돌이란 뜻이 아닙니다 기념비로서의 돌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재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재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바로 자신의 인생에 참된 주인이며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별된 재단을 쌓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벼랑 끝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재단을 쌓게 된 거죠 참된 정체성과 언약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했을 때 비로소 루스라고 불렸던 황량한 광야의 땅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속에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사역이 장기화되면서 지쳐있고 또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상황과 형편이 마치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서있는 루스 광야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보금 앞에 서게 되는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자존심 평생 그것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내려놓아지겠습니까 말처럼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가운데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야곱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참된 정체성과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에 루스의 광야와 같은 내 가정, 우리의 후대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답답한 현장과 상황들이 이젠 더 이상 루스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루스라는 이 원뜻은 뭐냐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다는 거죠 그게 루스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딱 야곱의 상황과 처지가 되는 거죠 분리된 루스 광야에서 야곱이 회복한 것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 바로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야곱은 분리된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바로 베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루스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전무후무한 응답이 야곱의 미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즉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2, 3, 7의 비전을 소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참된 헌신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베델에서 그 기둥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절대 주인으로 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2, 3, 7의 비전 속에서 산업과 생업을 통해서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전무후무한 응답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런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의 챔피언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런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또 함께 말씀받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특히 코로나 속에서도 많이 애쓰고 또 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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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